유인태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준석 후보 돌풍, 대한민국 정당사의 DJYS도 못했던 일을 지금 이준석 후보가 해내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신선하죠. 그런데 이미 공직선거에서는 저런 현상이 3기 미흡 시대 이후에는 계속 있어 왔죠. 안철수 현상도 그런 거였고. 그런데 그건 이제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령 박원순 후보랄지 여의도 볼밭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돌풍을 그렇게 일으켜왔죠. 그런데 당직선거에서 이런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헌정사 이래로. 대표는 그래도 정치적 경륜이 있고 난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리더십 이러려면 조금은 무거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36살이래요, 이준석 후보가. 그러니까 공직선거에서는 이미 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신인들이. 그리고 볼밭에서 굴르지 않아야 학처럼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그 현상인데 당직에서 이런 거는 처음이니까 아주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벌써 국회의원 선거에 3번이나 나갔는데 다 낙선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워낙 어려운 선거고 또 그중에 한 두 차례는 안철수 후보와 또 맞붙었기도 했고 어떻습니까?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선, 뭐 하여튼 굉장히 정치권이 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특히나 아주 민주당 쪽 사람들은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더라고요. 이준석이 되면 내년 대선 끝난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이준석이 되면 내년 대선 끝난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신선한 저거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저기 나왔던 중신들을 보면 저는 사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도 졌잖아요. 그런데 또 대표에 또 나오는 거는 자기 신변보호용이라고 저는 봐요. 지난 패스트트랙 재작년에 총 주범 아닙니까? 그 형량이 굉장히 세거든요. 저게 저건 저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총지휘했던 사람이 저걸 지금 비껴갈 길은 이 나라의 법치가 살아있다고 그러면 저는 비껴갈 길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라도 좀 되면 혹시 그걸 비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기 어떤 신변보호용으로 계속 출마를 하고 있다. 뭐 황교안 전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적어도 두 사람이 어떻게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 모든 다 화면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와서 의안과를 와서 팩스를 빼돌리고 의원을 감금을 하고 선진화법이라는 그 두 법조인이 대표, 원내대표를 하면서 나는 저런 짓을 할 거라고는 제가 총장으로 있으면서 목격을 했던 건데 좀 상상을 절하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당을 위하고 뭘 위해서가 아니라 우선 내가 살고 봐야겠다는 심정으로 저는 출마했다고 봅니다. 김진태 의원님은 그렇게 보신다. 나경원 후보가 출마한 이유를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시장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선거마다 나오잖아요, 국회가 떨어지고도 계속.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는 어쨌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담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고 지난번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질문은 안 들 수가 없네요. 박범계 장관도 얼마 전에 가서 재판 받았잖아요. 글쎄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그때 검찰이 회의실을 막고 회의하러 들어가는 사람 막았어. 막다 보면 왜 못 들어가게 하냐 하다 보면 시비가 좀 생기는데 그거를 뭐 저쪽에 물론 더 많은 숫자를 했지만 나 그거를 기소한 거는요, 그걸. 그거는 진짜 우리나라 법의 공정성이라는 게 그런 건지 적어도 그 대목에 있어서는 막은 사람들이 죄지 막은 사람들 들어가려고 하다가 서로 밀치고 한 걸 가지고 같이 이쪽에도 한 당직자까지 포함해 10명씩이나 기소했다는 건 그거는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제 상식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재판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민주당은 대선 진다 이런 위기의식을 왜 가지게 됐을 까요? 그런 이야기하신 분들이 그 논거가 뭡니까? 단지 이준석 후보가 젊어서 그렇습니까? 가, 갑입니다. 저 늙은 꼰대적 소위 정당의 그런 이미지를 이번에 그 젊은 이준석 후보는 그동안에 방송이나 매체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그래도 굉장히 상식에 근거한 얘기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 저런 사람이 당의 얼굴이 되면 이게 대선에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말이죠. 이 지금 왜 이렇게 중진들이 맥을 못 쓰는 거는 결국 이 육공 체제가 지금 34년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체제를 그냥 가지고 와서는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국회의원 많이 바뀌는 나라가 없잖아요. 4년마다 한 절반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다 참신한 사람, 또 다 명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다가 이렇게 물갈이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얼마를 온 겁니까? 34년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판에 들어오면 다 국회의원 한 번만 뻘밭에 들어오고 나면 얼마 안 가서는 다 국민들로부터 대부분 신뢰를 잃게 되는 이 제도를 언제까지 가지고 갈 거냐. 그러니까 저는 현재 이 육공 체제, 이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중심제가 그대로 가서는 저는 진짜 이 나라 앞날이 좀 암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태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차기 대선 후보들이 이번에는 분명하게 개헌과 관련한 약속 그리고 집권하게 되면 집권 이후 6개월, 1년 안에 개헌 반드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좀 하고 여야 후보들이 좀 함께 약속을 하는 그런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당장 대선 후보 나이도 만 40살 이상으로 규정한 헌법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헌의 필요성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그러면 유인태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조국 전 장관이 책을 내놓는다. 내일 아마 나온다고 합니다.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유인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책을 낸다고 그러길래 인간적으로는 정말 과도한 형량을 받았고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잖아요. 부인이, 배우자가 중요성을 받았죠. 부인 뿐만이 딸도 지금 의사도 쫓겨나게 생기고 이런 식으로 풍비박산이 났는데 저는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전에도 본인은 좀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저렇게 풍비박살날 만큼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지금 드러난 게. 저런 책이라도 써서 좀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마 그 식구들 잘못하면 전부 우울증 내지는 무슨 정신질환이라도 걸릴 것 같아서 인간적으로 동정도 가고 이해도 가요. 가는데 이제 워낙 그동안에 아주 고고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해왔던 것에 비해서 참 좀 드러난 게 여러 가지로 좀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랬으면 나중에 장관직만 좀 사양을 했더라도 저렇게까지는 안 갔을 텐데 그냥 엇보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도 마음이 조금 더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을 그만두고 지금은 자연인이라고는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저희도 조국 교수나 조국 씨라고 안 하잖아요, 조국 전 장관. 저 책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다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셈이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여야가 대선 후보 경선도 본격화할 텐데 다시 한번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송영길 대표도 민주당 대표가 모레 민심 경청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조국 수월한다고 어디 서초동에 모이고 지금 민주당 안에도 이제 그런 의원들이 꽤 있는데 아니, 뭐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을 형량이 좀 과도했다. 이제 그건 저도 동일해요. 그리고 한 일에 비해서 아니, 너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너무 가혹하게 당했어요, 당하기는. 그렇다고 해서 난 그래서 저 차를 낸 거는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라도 안 내면 온 집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정도로 치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인태 의원님 생각은 이해는 나지만 그렇다고 동의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동의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리고 본인도 얘기 여러 번 그동안에 자기가 좀 부끄럽다는 얘기는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뭐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데 과연 지금 징역 4년을 받을 만큼 뭐 표창장으로 한 게 그런 그런 저기 죄값으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은 해요. 뭐 재판부야 법에 따라서 판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형량? 우리 재판부를 누가 믿어요. 그 부장판사 3명이 한 거랍니다. 3명이 다 좀 괘씸하게 봤던 거야. 알겠습니다. 유인태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어쨌든 간에 이낙연, 정세균 두 전직 총리들은 조국 전 장관을 대단히 이해하고 그 아픔에 함께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있고 이재명 지사는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하나의 또 중요한 기준점 같은 게 되지 않을까요, 조국 사태가? –별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물론 지금 쫓아가야 될 사람들로서는 또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좀 표를 의식하는 발언을 했겠죠. –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를 먼저 그 얘기를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유인태 의원님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